안녕하세요. 한국타키부부 알푸뚜루가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엄마,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? 엄마, 그만 먹을 거예요? 족쥐래, 기두루아. 아빠, 밥 먹을까? 아빠, 밥 먹을까? 오늘은 아빠, 이모가 김밥을 만들어 봅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 보도록 하지요. 대부분 김밥을 보면 스시라고 부르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쌀 남났어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엄마 김밥 좀. 김밥 좀. 김밥 좀. 김밥 맛있게 드세요. 엄마 배고프겠죠? 집에 오면은 엄마 김밥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